야! 안녕! 넌 이제 나의 신문을 받게 될 것이야 뭐 하는 거야? 지금 나 볼일 보러 왔는데 오사 빨리 자 제대로 앉아주시고요 당신은 미남입니까? 3초 안에 대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승훈 잘못생겼지? 궁금한 것들 미래가 좀 잘생긴 것 같아요 잘생겨서 사귀자고? 잘생겨서 아파니끼 뭐 이런 거? 4등 이준 하시랍니까? 그러면은 엠블랙에서 실제 외모의 서열은 몇일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1등! 2등이 흥분이 3등은 3등이 지호 3등이 지호 오! 야! 오 야 너 볼 수 없다 4등이 4등이 미래 스윤 잘못생겼지 스윤 잘못생겼지 그런것 같아 엠블랙에서 예능감 서열을 매긴다면 당신은 몇일쯤 됩니까? 1등! 벌칙! 왜 왜 왜 왜 뭐했는데 벌칙이야 빨리 가! 빨리 가! 아 잠깐만 저도 나요 아아 야 아 내보내 정말로 세평잖아 아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오우 이제부터 소리 지르면 하나 더 넣을테니까 조용히 하라고 있어요 당신은 부자입니까? 아니 부자 아니에요 그지다 지난번에 방송 인터뷰에서 집 샀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하연씨 하연씨 모아서 이번엔 진짜 작은 집 아시잖아요 와봤잖아요 크던데 뭐 그렇게 많은데 뭐가 가세요 가세요 나는 금전적으로는 부자가 아니지만 이것만큼은 부자다 아 냄새 너무 심해 나 좀 살려줘 아 뭐야 벌칙 아 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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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물어봐 아무거나 물어봐봐 금전적으로는 부자가 아닌데 이것만큼은 부자다 뭐 그런거 있을거 아니에요 어 음 마음의 양식 벌칙 아 왜 벌칙했냐 진짜 왜 이래야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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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봐요 당신은 바보입니까 천재입니까 바보 쪽이 가까운 것 같네요 내가 벌칙 안 받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삼육 삼육 십팔 하하하하 하endes 행보 하하 ξ 하하 하 하 하 하 왜 이렇게 욱해요? 원래 자주 이렇게 욱하는 성격입니까? 원래 자주 이렇게 욱하는 성격입니까? 아니요. 지금 사귄 여자친구 누구예요? 없어요. 맨날 이렇게 통화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통화하는 건 전화기도 없구만. 아니 그 MP3로 이렇게 대화를 왜 하는 거예요? 와이파이 존에서. MP3 내가 언제 대화를 했어요? 내가 와이파이 어떻게 터지는 그것도 모르는데. 전화기는 왜 없앤 겁니까? 일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없었어요. 일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없었어요. 여자 아이돌들에게 대시나 혹은 전화 온 적 있어요? 있죠. 있죠. 오오오오. 뭐 오해요. 왜 온 거예요? 잘생겨서. 사귀자고? 잘생겨서. 밥 한 끼 뭐 이런 거? 잘생겨서. 잘생겨서? 어. 벌칙 하나 해드릴게요. 그만해 그만해. 아아악. 아 저거? 아 저거 진짜 나도 털이 같아. 아 진짜 미치겠네. 아 이거 진짜 궁금한 건데. 엠블랙의 깨 플레이어. 한마디로 뭐다? 엠넷의 선두주자! 어 이 프로그램 대박을 위해서 뭐 나만의 공략이 있다. 복근 한번 보여줘봐요. 아 나 확인 좀 하고. 그 뭐 확인을 해요. 맨날 있는데. 요즘에 안 하잖아요 운동. 요즘에 운동 안 합니다. 1초 보여드릴게요. 1초. 1초. 잘 1초 보여드릴게요. 1초. 3. 오오오. 1초 보이신데 왜 계속 보여줘 벌칙 벌칙 아 왜 이거 계속 보여줘가지고 아 이거 표시를 해주세요 그거 다 치우고 나와요 싫어 난 어차피 끝났어 난 어차피 끝났어 안녕 언제부터 그렇게 잘생겼어요 태어날때부터 자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쫙 나열해보세요 1등 승호 2등 지호 3등 3등 4등 2등 승호 승호 제일 못생겼지 누구 보세요 4등 2등 확실합니까 5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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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등 2등 이준씨도 당신 5등으로 했어요 내가 멤버 중에 이게 가장 낫다 키 벌칙 들어가겠습니다 아 아 싸우는 것도 잘해 왜 왜 왜 왜 왜 왜 싸우는 것도 잘해 왜 왜 왜 왜 뭐 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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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시면 2개 나와줄 거예요 지금 엠블랙에서 본인만 차를 소유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할부에요 할부 할부 예 어디 가려고 여자친구랑 데이트 뭐 여자친구랑 춘천여행 여자친구랑 한강 데이트 아 동생이 학원을 뜬다는 늦은 시간이라서 네 데리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 차로 가면 되죠 아버지가 차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버지 차를 못 건드리게 했었어요 새벽에 어디 나가는 거예요 새벽연습 혹시 몸에서 땀이 아닌 알코올이 나온 적이 있나요 땀이 아닌 알코올이 나온 적이 있나요 앤블랙의 깨알 플레이어 대박 날 것 같아요 그쵸 대답을 하셔야죠 하나 둘 셋 벌칙 벌칙 질문 뭐 제가 몇 개 더 해볼게요 본인이 주시고 하는 체력연습 조금 안아가는데요 아직 못 일어나잖아요 대답을 주실래요 네 네 그쵸 그쵸 연습 조금만 주실 수 있잖아요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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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실 때 그거 다 주러오세요 옳지 네 크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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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야 산둥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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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 크흠 너 지금 가면 안 돼 왜 왜 여기 달아나세요 크흠 오늘도 건강하십니까 예 크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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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미남입니까 하나 둘 셋 네 다 미남이네 자신의 외모 서열은 몇일정도 되나요 이대훈 천둥이 산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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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르가 좀 잘생긴 것 같아요 오 1위가 승헌형 3위? 3위가 3위가 쭈니형 4위가 나 나 어 어휘 인기 지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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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셈통의 드라이빵 하늘실에 세레기통은 세레기버리면 안 되죠 진짜 냄새 안나요 네 지금 터지고 있는 이 친구를 제가 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? 터뜨려 봐요 혼자 스트레스 받는다 근데 나 천룡이 방귀 냄새가 많아요 천룡이 방귀 냄새가 많아요 평 방귀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저 방귀 안 껴요 잠시만요 저 방귀 안 껴잖아요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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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동이라고요? 홍성 이름이 뭔데요? 비둘기인가? 아니 진짜 억울한데 이거 한 10개 넣어줘요 당신 순수합니까? 네 가장 순수하지 않은 멤버는 누굽니까? 지효 형님 2개 넣어주세요 당신이에요 당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도대체? 지효 형님의 컴퓨터에 제가 영상이 한 30기가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? 야동 야동이라고요? 제가 야동을 본다고요? 본인이 준희 형한테 넣어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? 네 그건 준희가 원해서 아니 근데 본인이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준희가 너무 원해서 제가 결제를 해준 거예요 그렇죠 아 결제하면서 왜 30기를 결제해서 삭제를 안 하고 그럼 폴더 이름이 뭔데요? 폴더 이름이요? 비둘기인가? 비둘기인가? 내가 검색을 하다가 발견한 순간부터 저런 순수함이 진짜요? 저는 2% 떨어졌어요 진짜 지어내는 겁니다 아니 진짜 억울한데 카메라가 이렇게 많아요 또 그럼 곧장 가서 랩북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그 동영상을 찍을게요 그래요? 지구에 달아 누나랑 앰블랙 멤버들밖에 안 남는다면 누구를 소개시켜 줄 건가요? 이거 한 10개 넣어줘요 소개 안 시켜주면 인류가 열정합니다 열정하잖아요 이 프로그램과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멤버는 누구인가요? 미르? 사실 미르가 촬영을 같이 많이 못했어요 그렇죠? 정말 깨안만큼 나오는데 모든 히트는 그 친구가 치는 거죠? 벌칙으로 터뜨린 방귀탄 있잖아요 다 주워져서 나오시면 되고요 주워야 돼요? 다 주워오세요 성중이 주문한다 말도 안 듣고 터뜨려면 냄새도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돼요? 5분 만 하시면 안 돼요? 저 태어나겠습니다 끝까지 말이죠 말도 못하냐 질문만 하고 인형이죠 회사 허락 없이 영상 올리실 겁니까? 어쩌면 한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휴수면 못하시겠어 저도 재밌는 걸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멋있는 거 준비했습니다 멋있는 거 준비했습니다 너희가 음식을 설치해주는 거 같았어요 저녁 wind에 관한 게 ovagh god whff 아 그렇 melhor 영상 끝냈던 편 페로 좋아 오해하고 가슴이 하나 있네요. 제 눈이 지금 분명히 오해하셨을 거예요. 오해하셨죠? 하셨잖아요. 제 눈이 지금 헐었습니다. 이게 제 오해입니다.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.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. 사람들이 다 물어보더라고요. 너 한 대 맞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맡기는 무슨 제가 사실 오랜만에 씻었대요. 씻다가 장난을 줬습니다.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되게 감상을 조금 하다가 너무 흥분해서 화장실 바닥이 젖어있었는데 이렇게 푹 날아다가 눈에 빛을 비쳤어요. 사람이 이름만 또 있어야지. 그래서 저는 떠독하기 때문에 눈알을 항상 빼놓고 나입니다. 눈알을 항상 빼놓고 나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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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 입었다 오 잘 입었다 아, 뭐해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우리 게임할래요? 우리 게임을 내가 하나 아는 거 있어요 자, 만두 게임하나요? 이렇게 하는 거예요, 형 이게 만두에요 오! 열! 제로 내서 이런데 다 안피고 남은 폈어요 나 이게 하도 못했다 제로야, 제로 15 느리네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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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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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두 분이 먼저 하려고 아주 이런식으로 치게 파이밍으로 가야지 그래, 그럼 너 해 시작 다행히 몇 최선입니까? 내 눈앞에 막하다 이렇게 해도 되냐?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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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! 진짜 엄청 해가지고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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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! 쇼! 아니, 너너너너너너넛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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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저렇게, 그냥 박자가 있는 거야 내가 박자가 있지 이게 음악이 있냐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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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이게 하고 있어 테이프 돌려봐 이걸로 뛰어갖고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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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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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잊었어요 오! 오! 얼굴이야 얼굴이야 아! 이렇게만 해야지 이렇게 얼굴이 그럼 너 말할까봐 중산을 많이 맞아놔 머리 머리 아이씨? 아이씨? 아이씨 마이크 나는 보자 마이크라고 못 보지마 오케이 오케이, 넥스트 고 눈 제대로 들어라 게임이다, 게임 진짜 공생이나 그런거 못 보자 3, 2, 1 아이씨 아이씨 야, 더 세일 때로 될거 아니야 아니, 나 너는 이제 죽을게 아이씨 아이씨 진짜 너, 진짜 언행이 제꺼야 그거랑 못 졌으니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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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어졌잖아 야, 이번에는 지면에 스티커 붙이는 걸로 하자 사장님, 이게 최순입니까? 아이씨 만두 주세요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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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현민 자세라고요 멋있어, 근데 해 멋있어 진짜 이제 최순입니까? 오, 진짜 멋있다 만두 주세요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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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아싸 후 이제 늘어나 오케이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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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오 왜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이 더 유리한다 봐봐 마지막은 이겨도 빠질 수가 없는 거잖아 자, 봐봐 뭔 소리 하는구나 미친 소리 한번 해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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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 영이 있어? 영이 있어? 영이 있어요 있든 없든 몰랐어도 안 했잖아 아니, 그런 게 없어 모르는 거 하면 배워가는 거예요 됐어 배우면 해 붙여 상관 없으니까 속은 있어야 될 거 같아 왜 이렇게 안쪽으로 물속이냐 물속이냐 다 한쪽 떨어졌잖아 떨어뜨리면 두 개 붙이는 전체 개선이 다 같이 붙여 두 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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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여 여기다 여기다 이제 말을 안 하지 근데 이게 쇼니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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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내가 돌아오는 거네 최선입니까? 만두 주세요 이게 뭐야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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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예예 맛있어 기타가 있어 가만히 있어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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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씩 죽을 수 있냐 뭐야 이게 다 해라 다 다 해라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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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 왕 형 아니에요 야 왜 이리 해 그거를 다다다다다 시계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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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이 차 조용해 저 어떻게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어 그럼 너 오케이 잠깐만 어 어 아 화려한다 파란색으로 해야 돼 죽었던 너 여섯 번씩으로 맞춰 아니 내 빨간색 조용히해 잠깐만 눈이 이상해 뭐야 잠깐만 상압풀이 이쁘게 나오게 해줘야지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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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야 나처럼 하는 거야 형 차례 아 그럼 내가 진게 아니네 어 아 그래 한 명 남을 때 가잖아 만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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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! 만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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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! 잘렸다! 그러니까 영, 피웠잖아, 야 이거 오지? 야, 네가 영이라고 그래가지고, 제가 오른 피웠는데 내가 마지막에 죽인 거 아닌가? 이건 영이지, 안 맞았잖아, 안 맞았어, 천둥아 만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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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 15! 아C 와 진짜 너 와 진짜 전행이 진짜 잘못된다 전행이 진짜 잘못된다 간다 간다 3 2 1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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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! 아 진짜 멍청한 애도 둘이 남았다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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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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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다 죽여 다 뛰어먹어라 오! 교집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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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집합 아이고 있으네 내게임할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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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게임할래? 재밌는거 있으면 하고 아이씨 무덤 끝났어 땀땀나게 369 알지 369 이게 369가 아니야 12789인데 그런게 어딨어 369 1 2 4 5 7 8 이렇게 쉽잖아 야 이거 127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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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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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! 10! 10! 진짜 멍청해 마지막 편인데 조용해 조용해 부신다고 빨리 해보자 진짜 바보같다 2번만 더 해 2번만 더 하자고 얼굴이 없다니까요 그럼 내 아침 10개씩 붙일게 10개씩 하나하나 가자 살이 너무 아파 인정있는거 했잖아 인간이간비가 너무 없어 내가 지금 나 10개 붙일 테니까 스티크가 없다니까 사신들이 지면 스티크가 없어 스티크가 이렇게 많은데 다 하자 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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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붙이려고 내가 어디로 붙여야 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붙여봤어 진짜 붙이는 재밌는게 안다고 한 판 이 한 판으로 셋이서 활용하기 막판 1, 2, 7판인데 10개 시작 스티크가 우리를 닫고, 뽀v 이리 한번 보시오 안 봐 배태리스 같다니까 뭐 이리 와 저기서 뭐 이상해 한 번 더 봐 이렇게 해도 되냐 안 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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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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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